Q. 제이밀 앨범의 타이트 컴퓨터 트위커뮤비를 찍고 있습니다. 트위커뮤비를 촬영장인데요. 저희가 계속 옮겨다니면서 춤을 추는 그런 정말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안아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인연이라고 합니다. 배고프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면 돼요. 굴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타고 뺏어. 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얼굴 노랬지. 그 다음에 얼굴 붓고 잘 안 뒤만 해보기 위해. 내 심표. 심표 머리가 뭐야. 이게 심표. 심쿵 머리? 심표! 심쿵함 심표! 여러분은 진짜 꾸배도 모르고 계시겠죠?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짓고 있다는 거를. 저희 라이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진짜 큰 스포가 있어요. 기차 이렇게 쑥 지나가는 파트 있잖아요. 거기 뒤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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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간판 같은 게 있는데. 잘 보시면 하트 쉐이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봐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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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쉐이크 찍을게요. 하트 쉐이크에 찍을게요. 하트 쉐이커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라이브 몇 갭지 프라이머모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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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